커튼 레일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직접 설치하는 방법 아니면 이렇게 브라켓으로 설치하는 방법 어떤 게 더 좋은 걸까요? 커튼 레일 설치 장단점이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블라인드마스터 오브리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커튼 레일 설치 방법 커튼봉 설치 방법 압축봉 등등 다양한 커튼 설치를 알려드렸는데요 커튼 레일 설치하는 분들에 한해서 레일을 직접 설치하면 좋은지 아니면 브라켓을 사용하는 게 좋은지 문의하시는 글이 많았습니다 두 가지 설치 방법 차이점이 뭔지 장단점 중심으로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커튼 레일을 이렇게 직접 피스를 이용하여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커튼 전용 피스가 있는데 이 피스 대가리가 상당히 작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야만 이 레일에 무리 없이 들어가거든요 일정 간격으로 있는 커튼 피스 자리에 피스로 조여주기만 하면 끝나는 아주 간단한 설치 방식입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설치가 상당히 빠르다는 겁니다 레일을 일자로 맞춰주고 전용 피스로 바로바로 설치만 하면 되기 때문에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 커튼박스에 바싹 붙음으로 내가 피스를 좀 여러 개 받기만 하면 아주 무거운 안마커튼도 튼튼하게 고정이 됩니다 또한 인터넷이나 마트에서 구매한 커튼이 약간 길어서 바닥에 끌릴 경우엔 이렇게 직접 설치하시면 5mm 정도 더 올라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설치 방법의 아쉬운 점은 이 커튼레일 전용 피스를 꼭 구매해야 하고 설치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이 커튼레일을 일자로 설치하기가 약간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커튼레일이 길기 때문에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약간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 커튼레일은 두 번째 설치 방식은 바로 이런 브라켓을 이용해서 커튼레일을 설치하는 방식인데요 아까 직접 피스를 설치하는 방식과 다르게 브라켓을 미리 여러 개 설치한 다음 레일을 딸깍 끼우면 되는 방식이므로 커튼을 처음 설치하는 분들에게는 조금 더 편안한 방식입니다 아참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커튼레일을 이렇게 늘었다 줄었다 함으로 이렇게 대자 브라켓과 소자 브라켓을 잘 구분해서 설치하셔야 합니다 글씨까지 써있는데 헷갈리는 분들 안 계시겠죠? 이거 모르고 막 설치하시면 다 떼야 됩니다 이 브라켓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이 커튼 알을 추가하기 쉽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 커튼을 거는 핀이 50개인데 이 알이 40개밖에 안 들어있었다 그럴 경우 이렇게 직접 피스를 박은 레일은 전부 다 떼셔야 합니다 네 다 떼셔야 돼요 하지만 이 브라켓으로 설치한 레일은 이렇게 레일을 빼는 뒤 커튼레일을 분리해서 알을 추가로 넣어주시고 다시 레일을 합쳐주신 뒤 브라켓을 다시 끼워주시기만 하면 간단하게 알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브라켓을 이용하면 5mm 정도 커튼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안마커튼을 설치했는데 아래쪽에 빛이 많이 들어올 시 이 5mm의 차이는 엄청나게 큰데요 커튼이 살짝 내려갔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힘들게 전부 핀 조정으로 하지 마시고 애초에 이 브라켓으로 레일을 설치하셨으면 바닥이 좀 더 착 붙는 커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브라켓을 설치하면 되므로 이 커튼레일 전용 피스가 없어도 다른 피스로도 충분히 브라켓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이 커튼을 설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브라켓 방식의 단점은 일자로 반드시 맞추기가 조금 어려우실 겁니다 직접 피스로 설치하는 방식은 레일이 쭉 일자로 보이겠지만 이렇게 브라켓을 드문드문 설치하는 경우는 가늠자가 하나 있어야 더 정확하게 반듯한 설치를 할 수 있고요 둘째로 이 브라켓을 많이 치지 않으시면 무거운 암막 커튼을 설치시 레일이 약간 아래로 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브라켓을 많이 설치하면 좋겠지만 대부분 레일 구매하시면 브라켓 개수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무거운 커튼을 하실 경우는 조금 적합치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커튼레일 설치 두 가지 방식이 확실히 구분되시죠? 커튼의 무게에 따라서 커튼레일 피스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추후에 이사나 커튼 교체로 이 알을 추가할지 말지에 따라서 커튼 설치 방식이 달라지는데요 여러가지 고려하셔서 본인에게 잘 맞는 커튼 설치 방식으로 레일을 설치하시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 피스가 있으신 분들은 직접 설치를 권해드리고 피스가 없으시면 브라켓을 권해드립니다 이 알 추가할 일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서요 이거 하나 때문에 피스 한 봉지를 사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 영상으로 커튼레일 설치를 확실하게 알아서 유익하셨다 생각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커튼블라인드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다음번에 더욱 새로운 제품 다양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라인드마스터 오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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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